해운대 두산이브 더 제니스는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마린시티 1원에 건설된 초고층 고급 아파트이다. 3개의 마철로로 구성되어 있으며 101동 최고 80층 301m 102동 75층 265m 103동 70층 255m이다. 특히 101동은 지상 80층 301m의 높이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으며 세계에서도 호주의 큐원타워에 이어 13번째로 높은 주거용 건물이다. 지금도 국내에서 가장 높은 주거용 건물이다. 흔히 두산이브 더 제니스라고 하면 이 건물을 가리킨다. 해운대는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일대를 가리키고 두산이브 더 제니스는 두산건설의 아파트 브랜드이다. 그리고 2011년 완공 후 같은 해 12월에 입주가 시작되었으며 마린시티에 있고 광안대교에서도 보인다. 이 사업은 부산의 건설업체 대원 플러스 건설이 추진하기 시작했다. 2003년 무렵부터 회장 최삼섭은 수영만 매립지 1원을 매입하기 시작했고 200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부산의 맨해튼이라는 프로젝트로 마철로 건설을 추진하였다. 막상 인허가가 늦어져 최종적으로는 2007년에야 최종허가가 떨어졌고 이에 따라 12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2011년 완공되었고 같은 해 12월 1일부터 총 1788가구의 입주가 시작되었다. 2017년 해운대 두산이브 더 제니스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다. 건축 디자인은 초고층 설계로 유명한 디스테파노 앤 파트너스와 간사미축이 맡았다. 상가동 설계는 저디 앰퍼샌드 파트너스 가 책임을 맡았고 조경은 미국의 디즈니월드 등을 책임지던 SWA 그룹이 담당했다. 특히 기후가 온화한 부산지역의 특성상 흔히 보기 어려운 품종의 조경수로 구성되었다. 설계기간만 2007년 8월 23일에서 2008년 3월 30일까지 7개월이 걸렸으며 2007년 11월 착공에 들어가 정확히 4년의 공사기간이 소요됐다. 이러한 노력으로 해운대 의부 더 제니스 타워는 파도를 형상화한 곡선형 외관과 실내에서 바다를 바라보기 좋도록 설계, 배치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2011굿 디자인에서 대상인 지식경제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고층 건물의 가장 큰 숙제로 꼽히는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타이페이 100일을 설계한 미국의 손톤 토마세티가 담당한 구조 설계로 볼라벤 급 이상의 태풍이나 리이터 규모 7.0위 강진에도 견딜 수 있으며 세계층마다 스카이가든을 조성해 평상시에는 휴식공간으로 비상시 대피공간으로 활용한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 해운대 두산이브 더 제니스를 구성하는 각 건물의 높이는 다음과 같다. 해운대 두산이브 더 제니스의 101동은 지상 80층, 102동은 75층, 103동은 70층이다. 지하로는 5층까지 있다. 이 건물은 다음과 같은 높이를 갖고 있다. 약 42,500제곱미터의 대지의 70층, 75층, 80층 총 3개의 주거동으로 구성된다. 해운대 두산이브 더 제니스는 호주 골드코스트에 위치한 큐원타워 다음으로 높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아파트 건물이다. 그러나 이는 ctbuh의 건축물 높이로 따졌을 때이고, 큐원타워의 지붕층의 높이를 따진다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 건물이 된다. 큐원타워는 지상 323미터의 건물이지만, 실제 이 중 80미터 정도는 첨탑부의 높이이고, 꼭대기 80층의 높이는 235미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2011년 완공 당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되었다. 특히 백일동은 지상 80층에 301미터로 2013년 인천의 동부가무역타워가 지상 68층, 305미터로 건설되기 전까지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았다. 2015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는 가장 높은 주거빌딩으론 13위나 부산에서는 가장 높은 건물이다. 해운대 lct 더샵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이며, 부산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라고 한다. 해운대 두산 이브 더 제니스의 a동과 c동, 이 아파트는 두산건설과 대원플러스건설이 개발하였고, 콘크리트 기술 및 초고층 시공기술을 적용했다. 화재가 발생하면 피난안전구역으로 대피가 가능한 기술을 적용하였고, 내진설계의 진도 7.0 이상 규모의 지진이나 태풍, 자연재해가 있어도 버틸 수 있다. 한국 미쓰비시 엘리베이터에 제품이 설치되어 있다. 총 30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중저층구간과 고층구간, 지하주차장 구간으로 분리되어 있다. 비상용 엘리베이터는 2대씩 전층을 운행하지만 화재 진압, 이사, 화물 운반 목적으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세대별 창고에 가려면 비상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한다. 또한 모든 엘리베이터, 계단 입구에는 카드리더기가 있어 무조건 카드키가 필요하므로 카드리더기에 태그를 해야 층 버튼이 눌러진다. 방문자가 이용하려면 1층 안내데스크에 있는 명단을 작성 후 신분증과 카드키를 교환해야 한다. 부산광역시 최초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단지다. 2015년 7월 29일부터 아침 식사를 제공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오전 6시 30분에서 오전 9시 30분까지 영업하고 있으며 예약을 하면 이용이 가능하고 1회에 6,000원이다. 그러나 한 달도 되지 않아 수익률 문제 때문에 영업이 종료되었다. 해운대구의 마린시티 한복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101동 지상 80층 97평인 펜트하우스에서 볼 수 있고 마린시티 한복판 근방에 위치한 광안대교와 수영만, 근방의 해운대 아이파크 등의 야경이 유명하며 부산시위 대표 스카이라인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1층부터까지는 아파트 1788세대가 위치하고 있으며 1층 물결표 2층에는 공용부, 31층과 56층에는 주민공동시설, 옥상에는 기계실, 지하에는 지하주차장이 위치하고 있다. 5층은 설비층, 57층 물결표 75층은 아파트, 맨 위층에는 기계실 3층이 있다. 102동이 지상 1층 물결표 70층이랑 똑같고 57층 물결표 70층은 아파트, 맨 위층에는 기계실 3층이 있다.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에 위치한 해운대 두산이브 더 제니스의 장금 왕납률이 중공승인 이후 1개월 만에 65%를 기록하였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